안녕하세요. 오늘은 무료배포 19초 마감신화 몰입플래너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몰입할 때 합격한다. 몰입플래너는 주간몰입학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되어 모직 학습계획과 실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몰입에 방해되는 요소는 모두 제거하여 제작된 플래너라고 합니다. 본격적으로 몰입플래너를 살펴볼까요? 몰입플래너는 트윈링 제본으로 제작되어 펼침도 주자 학습계획 작성 시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. 합격성의 의견을 반영한 몰입플래너는 바로 15cm, 세로 21cm A5 사이즈로 제작되어 가방에도 쏙 들어가는 휴대성을 자랑합니다. 기존에 깨끗하고 예뻐 보이던 새하얀 네비의 플래너들은 눈을 참 피곤하게 만들었는데요. 몰입플래너는 수험생이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연미색 네비를 사용하여 진정한 몰입을 위해 눈의 피로를 최소화하였습니다. 또한 연필, 감정펜, 빨간펜, 형광펜 등 다양한 필기구 사용에도 기침이나 번짐이 없는 고퀄리티 종이를 사용하여 수험생 여러분이 사소한 것도 신경쓰지 않고 학습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.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몰입플래너의 특별기성, 응마크 사용으로 이번주 학습계획 페이지를 한 번에 찾아 확인할 수 있어 페이지 뒤적이는 시간으로 아껴드립니다. 여러분들의 주간몰입 학습을 도와 합격으로 이끌어줄 몰입플래너는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. 첫번째, 너무 길어 구체적인 계획이 어려운 월별 계획은 이달의 목표를 대략적으로 세우고 주요 이벤트를 체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. 두번째, 몰입플래너의 핵심, 주별계획은 일주일 단위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주간몰입 학습이 반영되어 일반적인 플래너와 다르게 일주일간 다 한 장만을 사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요. 망가짐을 시작으로 한 주간의 학습계획을 세우고 실천, 평가를 통해 완성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. 마지막 세번째, 몰입학습 현황과 성적 기록들을 통해 과목별 나의 학습 위치를 확인하고 성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. 지금까지 몰입할 때 합격한다, 몰입플래너를 살펴보았는데요. 몰입플래너의 자세한 활용법은 사이트에서 공부법 전문가 김덕관 교수님의 주간몰입학습법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계획보다 중요한 건 실천이죠. 몰입플래너로 계획은 반드시 실천하고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리뷰에거인 에반이었습니다.